저희 닥트리오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BTS, NCT, TXT와 MonsterX, 트와이스와 블랙핑크 등 넘쳐나는 이미지 분석 요청으로 K-POP 덕질의 바다에서 여전히 항해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뷰티면 뷰티 덕질이면 덕질 보다 전문적인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닥3라는 새로운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싹쓰리도 아니고 닥터리도 아니고 닥3 입에 쫙쫙 붙지 않습니까? 닥3는 여러분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해 닥트리오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덕질을 위해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두 개의 채널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트리오 아니죠 닥3였습니다